경남도가 본격적인 청년특별도 조성에 나섭니다. 도는 6.1 경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과 2020년 경남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.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일터, 삼터, 놀이터 등 3개 부문에 걸쳐 창업과 일자리 결혼 등 9개 분야 126개 과제가 담겼습니다. 청년정책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실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게끔 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플랫폼과 함께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.